여기 엄마 사주고 요게 딸이 사주고 어 일단 자 우리 엄마도 사람 좋아서 알았어요 어 그리고 자식밖에 몰라 솔직히 어떻게 보면 너무 내 품 안에서 키운 게 죄면 죄고 너무 내 품 안에서 끼고 사는 그런 막 자식에 대한 너무 그 애가 많으셔 그리고 또 남편 보필하는 야구도 무척이나 애 쓰셨어 솔직히 안 살고 싶은데도 내가 자식 때문에 살아야 해 응 살아야 되고 이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엄마의 걱정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여기 따님 이게 첫째죠. 첫째 따님이 아직 결혼 안 했죠. 얘 나이도 많은데 아직 못 갔어요. 맨날 데리고 오긴 하는데. 누굴 데리고 와. 뭐 그. 생각도 그 유부남 둘이. 사귄다고 그러고 아주 미치겠어요. 유부남 사귀는 걸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말을 돌려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같아요 예감으로. 또 엄마니까 엄마에 대한 직감으로 네네. 집으로 데리고 와요. 아니 바깥에서 만났어요. 거 유부남은. 음. 유부남인지 어떻게 알아. 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총각 같은 적에는. 그렇게 많이 못 갖고 있을 거 같아. 예감사. 따님한테 물어는 보셨고. 했는데 뭐 아니라고 막 그냥 하는데 약간 뒤로 이렇게 빼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고 그러면은 그냥 뭐 이혼하고 오겠다라는 듯이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는데. 뭔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뭐. 사람이 만나다 보면 인연이 이삼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한 사람만 만나 갖고 결혼 뭐 만나보고 결혼하는 거는 아니잖아. 우리 엄마도 한 사람만 만나봤기 때문에 따님한테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두루두루 경험을 많이 좀 갖고 여러 사람 좀 만나본 다음에 판단한 다음에 결혼하라는 거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엄마 예감이 아니라 제가 볼 적에는요. 자 일단 따님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사람의 귀가 너무 얕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꼬시면 그게. 잘못인 줄도 알고 뭔가 선 이게 판단력이 정확해야 되는 아이 중에 우리 따님인데. 그게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 사람이 꼬치대라는 발자예요. 딸이. 꼬치대라는 건 뭐예요. 꼬치대라는 건 많은 사람들 만남자들한테. 응 그냥 직업적으로 내가 연예인이 되질 못하고. 풀어먹지를 못했다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볼 적에는 따님은 전공도 엄마가 분명히 공부를 가르켜을 거거든. 네요. 그지 네. 오래도 하나 가르켰을 텐데. 제가 볼 땐 이 아이가. 놀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자기 일 그냥 뭐. 딱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그냥 알바같이 그죠. 그러면 직장으로 뚜렷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못 가르친 건 아닙니다 교육을 하다못해 예술이 됐든 뭐 악기가 됐든. 제가 볼 땐 가르켰을 거예요. 자기 구실을 못 해요 이게 이 아이가 사주가 높아요 중요한 건 엄마 시집을 가는 게 궁금해요. 네 결혼은 이제 시켜야 되겠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오니까 이제 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이렇게 자꾸. 그냥 놀기만 하고 하니까 이제 못 가요 못 가요. 아. 시집을 가려면은. 하다못해 한 번 실패한 자의 남의 자식을 키우라는 사주예요. 진짜요. 근데 엄마는 또 그거는 바라. 아직은. 아직은. 그죠 근데 중요한 건요. 따님이. 시집을 갈 의욕이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응. 시집을 갈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한 남자를 만나서 가겠는데. 이 따님이. 자주 바뀌어요. 네 막 실증을 금방 내고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하니까 저는 걱정이 되죠 지금. 멋난 건 아닌데 제가 아직 뭐 관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멋난 건 아닌데. 엄마가 생각해도 어서 남자가 나는지 궁금하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 멀다고 남자를. 네. 네. 사실 지금. 그러다 보니 문란하다는 설명은 못하는데 아이가 어떤 그 느낌에 있어서요 따님이 엄마가 너무 오이실 속에서 키워놔서 이게 맞고 이게 아니고에 대한 어떤 주체성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주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머 어때 이래. 그리고 눈만 높아졌어 엄마. 눈만 높아졌어. 제가 볼 적에는. 이유 있는 사람 유부난도 마찬가지요 뭐도 마찬가지요 근데 직장인이 뚜렷하지가 않은 아이가. 뭘 받은 것도 많아요. 예 맨날 선물도 받아오고 사치도 친하고 애가 그죠. 얼굴하고 그런 거 다 예뻐가지고 많이 인기는 있어요. 응 인기가 있는데 자기의 능력이 만약에 직장인과 직장인이 만났다 그러면 따님이 하고 다니는 행실이다. 따님이 하고 다니는 그런 거에 있어서 뭐가 지금 들어오는 시국이에요 따님이 근데 그게 맞다 안 맞다 선별을 해야 되는데. 한다고. 그러다 보면 내 딸이. 아닐 거 같지만. 엄마도 우리와는 결 생각이 있잖아. 결혼을 못 하진 않을 거 같은데 남자가 있기는 한데 저러다가. 남의 가정 파탄이 나네지는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서. 그리고 그게 뭐가 죄의식이 뭔지를 몰라요 딸이. 엄마한테까지 말하는 정도면. 자기가 아니다기다 자기. 선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엄마. 돈 많은 남자 찾아서 돌아다니는 따님밖에 안 돼요. 아직 혼기가 차 그러니까 나이로는 혼기가 찼어요 근데 이 아이의 운세적으로는 혼기가 혼인 내 길사가 들어오질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삼 년 삼사 년 동안 계속 남자가 바뀌어라는. 운세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가 말을 해서. 자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부모가. 말을 해서. 응. 누구를 만났는데 선물을 받아왔는데 과해. 네. 근데 그게 자주야 그 뭐 뭐 의식할 만해요. 명품 뭐 백 같은 데. 많이 갖고 오면. 그죠 네. 그 그게. 그래서 어디서 갖고 왔냐고 또 묻는데 사줬다고 뭐 그냥. 근데 사주는 남자가 바뀌잖아. 네. 이 백 사준 남자와 저 백 사준 남자와. 또 요 백 사준 남자가 틀리잖아. 네. 그죠. 아니요 한 사람이 계속 사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저러다가 아이가 잘못하면 물론 그렇게 능력 있는 청각 이렇게 해서 만나면 좋은데 저러다가 혹시라도 가정 있는 자가 만나서 이 아이가 피해나 보지도 못하니까. 네. 세상에 나오는 정말. 뭐 돈 뜯어먹겠다 내 딸이 그 정도의 저건 아니야. 네. 그 정도로 뭐 인성이 형편없는 건 아닌데. 어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는지 선발력에 있어서 떨어지는. 따님이에요. 네. 너무 귀하게 귀엽습니다. 아우 진짜 어떻게 웃으셨으면. 그러다가 잘못된 남자 만나면은 요즘 막 시국도 그런 데다가. 그렇죠. 상관연수석. 있죠. 여기에도 가정받달했다고 잘 살 수 없죠 거기에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돈 돈 맛을 알고 사람이 어떤 그 직업 간에서 그 맛을 알아버리면 정말 인연 줄도 나의 인연 줄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따님분이랑 신중한 얘기를 먼저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중한 얘기를 먼저 하세요. 네. 엄마가 봤을 때 이만 이만하다 그 사정을 알 거 아니야. 너가 저거 남자를 만나보는데 너의 남자의. 어떤 가치관이 뭐냐. 그리고 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지. 그러다 보면 너 엄마한테 말 못 할 게 있는지. 그게 왜 나쁜 건지. 아이가 이 나이를 먹었지만 따님분이 이 나이를 먹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이런 그 순수하다. 그것밖에 안 돼요 엄마가 이 선발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다 아니다 판가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아이가 뭔가 마음을 잡겠다 싶으면 이. 아이가 어떤 이 사람만의 갖고 있는 이 우리 끼. 뭐 도화살 뭐니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그거에 대해서 풀어내면 그래도 이 아이가 조금 살아갈 수 있는 건 있는데 잘못됐어 엄마가 안 그렇게 되면 내 딸이. 명품이라 밝히고. 돈 있는 남자나 그게 유부남이든 아니든 중요치 않고. 네. 꽃뱀 아닌 꽃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팔자야. 아유. 아유. 세상에 내가 귀하고 귀었는데 그렇게 나아서 그렇게 잘하면 그렇게 인정 못 받고. 죄송해요. 인정 못 받고 한 남자한테 귀여움 이쁨 받을 수도 있는데 이미 젖어버렸어. 젖어버렸어. 이게 엄마 일이 년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적에. 네. 올해 내 올해 작년의 얘기가 아니야 좀 몇 년 됐어. 그럼 그럴 때 우리 엄마가 신중하니 봐서 의심을 봤어야죠. 아니 근데 뭐 얘도 뭐. 돈이 없는 적에는 아니니까. 처음에는 다 지거 샀다고 그러고 뭐 하더니 이제 뭐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엄마가 뒤에서 아빠가 뒷배를 해주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진짜 일 년에 카드 뭐 십 개월 긁어서 그렇게 다 살아가는데 우리 따님 분은 그게 아니어로 보여서. 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정주 누가 지나치니까 아 얘가 좀 뭐가 있구나 해가지고 물었더니 뭐 새로 만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있는지도 궁금하죠. 네. 그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그래요. 응 정상적인 남자도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남자도 있고 근데 지금 점점. 정상적이지 않은 내가 결혼을 할 남자를. 찾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물질적인 거는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미모 자기의 어떤 이 배움으로. 그렇게 꽃으로만 살려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엄마가 조금 차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게 귀신 바람 못 바람이 아니라 인간 바람이 드러나서. 정말 내 딸이. 영풍족. 내 딸이 정말 가정 있는 집안도 건드려 갖고 나서. 나중에 안 좋은 험한 꼴을 가질 수 있는 그 우려가 있는 사주예요. 그래요. 그러니 엄마가. 네. 걱정은 되시겠지만 요건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더 가기 전에. 이미 그 길로 갔어요. 그리고 이미 또래라든가. 직장인 멀쩍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 청각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딸의 이유 중에 그중에도 있을걸요 얘는 아직 능력이 이만치 않아서 가진 제 뭐 재산이 이만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헤어졌다고도 얘기할 부분도 있을 텐데. 예예 맞아요 그죠 네네네. 얼마나 가진 자기 혼자의 재력이 많아서. 다른 걱정은 안 해 주실 것 같은데 이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잘못하면 관제 구설. 아 거기에 이 아이가 그냥 자기 사랑해 주고 자기 예뻐지고 막 뭐 사주니까 그것만 좋은 겁니다. 그러니 심중하게 아이랑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잘못하면 나중에 꽃뱀 소리 들어요. 진짜예요 꽃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에요 꽃을 피우는 어떤 뱀이라는 건데 이게 와전이 돼서 안 좋은 건데 잡아먹는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것 때문에. 그죠 근데 엄마가 그렇게 자식을 키우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걱정되시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길을 갔어요 지금 멈추게 하는 건 우리 엄마입니다 하다못해 머리를 깎아서 들여놓든 진짜 그런 사단이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정서적이지 못하다 싶으면 두 분이서 어디 여행을 다녀오시면서라도 그렇게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애가 좀 결혼하면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상태라면 결혼이 안 됩니다. 결혼은 왜 못 하겠어요. 요 가치관 요 생각한 거 요 젖어들은 거 요것만 조금만 자기가 조금 이겨낸다 그러고 하면 결혼이라는 건 못할 발자는 아닌데 아이가 인간의 운세에 있어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서 변해진 운세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어떤 자꾸만 재력만. 조건만 따지면 있다 보면. 자기의 능력은 없고 눈만 높아져서 결혼을 못 해요. 제가 볼 적엔 앞으로 삼사 년 동안은 결혼을 못 할 겁니다 이 안 동안 공부를 하든 다시 아니면 직장을 가서 자리를 잡든 아니면. 남의 남자를 탐을 낼 수도 있으니. 정말 엄마가 이거는 발 벗고 나와서 말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래도 이 아이가 우리 따님 분이 좀 늦게 시식 가라 그 팔자 댐 다 하고 가라. 그러니까 그래도 티브이 속에 나오는데. 딸의 내용은 대신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진중하게 얘기해 보세요 좀 제가 볼 적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예요. 뭐 돈만큼 선물 사주고 이런 게 별로가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아 보여요. 무당의 말을 한번. 심사숙고에서 들으셨고 엄마도 그것이 걱정이 돼서 오늘 이 겸겸해서. 여쭈러 오신 거니까. 네네. 한번 이렇게 매일 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네. 딸의 어떤 정신 상태 딸의 어떤 이런 모든 거를 다 털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사람을 만나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느 놈이랑도 결혼하면 어느 사람이랑도 결혼하면. 아 그래요. 그 남자. 잡아먹는 꼴입니다. 남자 잡아먹는 딸로는 만들지 맙시다. 이혼하는 딸로는 만들지 맙시다. 또 한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딸로는 만들지 맙시다 왜. 이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발자예요. 부모가 어떻게 뒤에 받쳐줄 수 있는 봄의 국도 좋고 자기 자신도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 전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팔자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나한테 외롭다 생각하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가는데. 그 유혹이 들어 있는 아이예요 사실. 꽃이 되라는 바자라서. 여러 남자가 내 남자여야 되는 게 따님의 사주예요.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멈추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애쓰셨어요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제가 그 같이 오는 그 데리고 온 친구들을 만나서 좀 거기다도 좀 얘기 좀 해보고. 아니죠. 그냥 우리 딸하고만 대화하고. 그렇죠. 너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 이걸 줄 때 너를 뭘 말하는지 너의 인생의 가치관이 뭔지 거기 엄마 아빠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라도 어떤 다독이든 뭐라도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예. 세상 사람들 때 손가락 박고 가냐 아니면 네가 죄를 짓고 남의 가족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냐 네가 지금 이걸 다 어떻게 감당했던 이게 정말로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만났냐 왜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그거부터가. 따님한테 어떤 대화를 네.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잠깐만요.